홍창석 교수님께서는 현대 심리 철학도 마음 이야기이니 좀 더 흥미롭게 보셨을 텐데요. 심리 현상은 물리법칙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했는데요. 물리법칙과 심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참 사양 철학에서는 정말 영원히 풀리지 않는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물리법칙은 요즘 현대 철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바에 의하면 그냥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어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고 인과의 법칙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서양의 과학 발전의 역사를 보면 자연 세계에 인간의 인간적인 사유를 가지고 자연을 이해하던 데서 그걸 다 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리스테리스는 천체는 천체들 하늘에 있는 별이나 행성들은 신성하기 때문에 그 신성함을 보여주는 완벽한 원이 그 궤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그건 인간들의 생각이죠. 야 저 멋지게 저 위에서 빛을 내면서 도니까 참 신성해 보인다. 그럼 쟤네는 궤도도 완벽한 원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테리스가 자신의 형의사학을 가지고 천체물리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교회가 받아들이는 바람에 아니 그게 궤도가 원이 아니라 타원인데 하고 주장했던 학자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았죠. 일부는 허영당에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구는 평평하고 하늘이 돌아 뭐 이랬는데 아니야 하늘이 아니라 지구가 돌아 라고 한 갈릴레이는 나이 70에 공문당하고 정규재판에 걸려도 공문당하고 거의 초용 직전까지 갔던 일도 있었는데 그거는 인간이 자기들의 감정을 자기들의 생각을 자연에 투사해가지고 자연도 우리처럼 움직여야 될 거야. 우리 마음처럼. 달에는 토끼가 방아를 쪄야 되고 서양 사람들은 달이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제 자연과학을 발달하면서 그런 거 인간의 관점이 들어간 내용을 점점 더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뉴튼을 역사상 최악의 한국말로 제노사이드 그러니까 대량학살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달과 별에 있는 모든 신과 산천에 있던 모든 정령을 다 죽여버렸어요. 물리학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혹한 대량학살자가 있는가 막 이러는데 그래서 자연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마치 기계처럼 아무런 의도도 없고 아무런 목적도 없고 그냥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냥 물리적인 법칙으로. 그냥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해가 서쪽에서 뜨더라도 뭐 그러면 그런 거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해는 동쪽에서 뜬다라는 자연과학의 주장과 이상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니야 해는 동쪽에서 뜨지 않아 라는 주장이 있다면 서로 반대되지만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는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데 인간의 심리를 구성하는 원칙은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향해서 행동할 때 나는 목적을 향해서 행동하거든요. 나의 의도를 가지고. 그런데 자연계에는 어떤 어떤 현상에 일어나는 원인은 있지만 목적은 없어요. 목적은 인간의 의지가 관련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저런 일을 하는데 자연은 이러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우리는 원인의 말을 써야 되고 우리의 심리현상과 관련해서는 많은 경우에 이유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하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목적이 심리현상에는 목적이 들어갑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거의 많은 경우에. 그다음에 아까 해는 동쪽에서 뜨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지는 않다. 자연계에다가 논리적인 모순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이라는 건 인간의 심리의 현상과 관련된 건데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해는 동쪽에서 떠. 동시에 그렇게 믿으면서 동시에 해는 동쪽에서 뜨지 않아라고 믿으면 정신과 치료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믿음들이 있는데 이러저런 지식. 이거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자연세계는 못하죠.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가능하면 체계적으로, 정합적으로, 일관성을 가지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지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자연세계에다가 자연아 체계적으로 행동해라고 얘기 못하죠. 그건 인간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철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심리 현상을 구성하는 원리와 물리 현상을 구성하는 원리는 서로 맞물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 현상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논리적인 인간성, 정합성, 합리성, 나의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자연세계에는 그냥 원인과 결과밖에 없죠. 이렇기 때문에 서양의 대부분의 철학자들, 심리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심리 현상과 물리 현상은 법칙적으로 소통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 그렇구만요. 그 미네소타 주립대학 서양 철학 강의에는 몸과 마음은 하나인가 둘인가 라는 주제를 하나의 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의학적으로 서양학은 심신, 몸과 마음을 별개로 보고 또 육체적 치료에 집중하는 심신 이원론이 강하고 한의학 같은 동양의학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았는 심신 이론론 성격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한국에 있을 때 한의학과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차이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은, 서양 사람들은 옛날부터 영혼의 존재를 믿었죠. 최소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부터는 2000년 동안 영혼의 존재를 믿었는데 영혼은 육신과는 아주 전혀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멀면 멸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동양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그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서양에서는 육신에 일어나는 거는 육신에 차원에서 다 그냥 해결해야 되고 정신이 할 일도 별로 없고 가끔 뭐 얘기는 하죠. 마음이 건강해야지 몸도 건강하다는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그건 이제 어쩌다가 하는 얘기고 의사한테 가도 제가 이제 서양에서 저도 이제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는데 참 놀라운 것이 뭐 찬할 습관을 어떻게 바꾸더나 마음을 편하게 먹어라 뭐 아니면은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자세심으로 사라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해요. 무슨 문제가 있다면 무조건 약, 무조건 주사. 그래서 아니 이렇게 약 많이 써도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은 다섯, 여섯 개까지 자른 종류의 약, 당신 나이면 다섯, 여섯 개 약은 다 먹어. 당신은 뭐 저기 집안 대대로 구혈압이어서 구혈압 하나밖에 안 먹는다면 엄청나게 건강한 거야 이러는데요. 그런데 한국이라면 그것도 내가 마음도 다스리고 건강해서 가능하면 약 안 먹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양은 그냥 아이가 다 자체 약, 물질, 물질 차원으로 다 처리해라 이런 수준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제가 한국을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요즘 한의학이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몸과 마음이 뚝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많이 밀접하기 때문에 몸의 병도 마음을 다스면서 나을 수 있고 다음에 마음의 병도 건강해지면서 나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좀 통속철학, 개똥철학이라고 많이 하는 그런 말씀이긴 합니다만 히랍으로도 몸과 마음은 어원이 전혀 달라요. 몸은 소마고 마음은 이제 피케인데 전혀 다른데 그 다음에 영어로도 바디와 마인드에서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말만 봐도 몸과 마음이 이게 똑같은 말인지 다른 말이긴 한데 제가 맘맘 이러면 몸인지 마음인지 그러니까 벌써 언어에도 우리 최소한 우리 한국어에는 그 밀접한 관계에 관한 우리의 관념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양학적에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튼 우리도 의학적인 것도 또 이제 그 세양 의학의 몸만을 별개로 치료하는 그런 아주 종교한 의학의 혜택을 우리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질병의 개선 효과도 굉장히 이제 크고 엄청나죠. 분명한데 또 이제 동양적인 불교에서도 모든 병이 마음 따라 일어나니 이런 이제 구절도 있고 또 우리는 정신이 또 하사불성 정신을 똑바로 하면은 무슨 이제 모든 것을 다 극복해낼 수 있고 이룰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어렸을 때부터 늘 이제 늘 심신이 둘이 아니다는 것을 늘 배워왔기 때문에 심신 이론론이 우리는 굉장히 체화된 경향이 강하죠. 그러니까 요즘은 또 마음을 잘못 쓰면은 그 스트레스 같은 게 현대 질병에도 너무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그쪽으로도 또 세상에서도 많이 가긴 가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나 불안정세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그게 다 마음의 현상이 직접적인 몸의 유해를 또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사랑의사들이 요즘은 조금 약간 그걸 배워가지고요. 뭔지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스트레스 때문에요. 스트레스 때문에요. 그렇죠. 뭔지 모르면 다 스트레스 때문에요. 그러죠.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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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